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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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아이들 오른쪽도 하나 둘 셋 여기 추워도 같은데 등에 못 저는 거 없고 여기 남자가 해요 고아는 한 번만 한 번 만져주세요 안줘도 괜찮고 양쪽 발 다 만져서요 여기 이렇게 향문도 있어요 오천장 한 번 보고 이정도에 못 통한 데 있나 이 틈에 길도 없으면 아기 손가락 잘 열고 동그랗게 이쁘게 태어났어요 고픈 아들 눈이 되게 쁘다 같아 여긴 이제 추고있다 왜왜왜왜 예쁘게 찍어야지 가자 엄마 조그맨 만져도 돼요? 네 귀여워 진짜 많아 귀여워 귀여워 아우 졸리아 아우 졸리아 아우 이모도 오고 이모도 오고 얼굴도 가라앉았네 응 얼굴 되게 조그맣다 응 조그맣지 똑같아 진짜 레알 형이다 수술시키면 돼요 잘 자고 있어 지금 응 다른 데는 어디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지 아우